압니다. 천첩의 자식으로 자라, 가진 멸시와 무면을 견디며 살아온 제가 어머니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의지해 사셨습니다. 피먹는 가슴을 부여안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사신 이유가 뭡니까? 아버지에 대한 정을 떨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 앞날에 어떤 고난이 닫히더라도 다이아가씨와의 정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. 이대로 보내면 소사 평생 가슴에 한을 떨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발 다이아가씨를 받아주십시오. 어머니 다이아가씨와 명식 가슴을 받았을다는 것입니다. 있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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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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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..